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와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 행정처분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문 지식 함양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주요 확인 사항과 각종 실거래 신고 방법은 물론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와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 등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각종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총 1,500부가 제작된 이번 가이드북은 책의 주요 내용을 함축해 담은 리플릭과 함께 지역 내 운영 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1,469곳에 배부되며 전자책 형태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가로 문의하면 됩니다.